AI 앵커가 알려드리는 경상북도 핫 이슈 딱 60초만 10초쯤에!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이외 지역의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에는 16.5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30% 범위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도 드립니다 경북지역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각 지역 대표성, 기부자, 선호도 등을 고려해 시군당 5개 품목으로 총 117개를 선정했는데요 경상북도에 기부하면 경북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와 경북마켓 모바일 상품권을 23개 시군에 기부하면 한우, 인삼, 크루즈 이용권 등 각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고 고액 기부자에게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직접 제작한 도자기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차별화된 답례품을 위해 꼼꼼히 선정한 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답례품들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따뜻한 마음도 전하고 답례품도 받아가세요